안녕하세요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된 유첼로 인해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전체이고요.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인 매물들이고 최대 마이너스 51%까지도 폭락을 하면서 영클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딱 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 푸르지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현재 마이너스 51%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640세대 고층은 42층이고요. 평생일은 2017년 용적률은 321% 검폐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광명시 양달로 7회 위치해 있고요. 바로 근처에는 광명역이 위치해 있고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시네마, 광명병원까지 입지가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실거래 기준 최고가격 13억 4천만원까지 상승을 한 바가 있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9억 2백만원에 거래 절벽 이후에 폭찬매물 나온 모습이었죠. 경매정보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고요.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우, 건물 면적 84제곱미터로서 매각기일 2023년 1월 10일입니다. 금전가 14억 4천만원 대비했을 때 반복된 유찰로 인해서 7억 5백만원까지 가격이 하락한 모습이죠. 마이너스 51%대 때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주변 매물정보 살펴보면은 같은 평형대로서 12억 8천에서 10억 5천까지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현재 마이너스 51%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살펴보면 852세대, 고층은 29층이고요. 사용승인율은 2019년, 용적률은 179%, 건배율은 12%입니다. 지도상으로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55에 위치했고요. 바로 앞에 지축초등학교, 지축중학교, 그리고 지축역이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지난 2017년 9월 당시 5억원에 거래가 됐던 매물이 최고점 11억 7천5백만원까지도 가격을 형성했었고요. 최근에는 8억 8천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경매정보 살펴보면 의정부지법 고향지원이고요. 건물 면적 84제곱미터, 대학기일은 23년 2월 1일로서 감정가 12억 9천만원 대비했을 때 6억 3천2백만원까지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같은 평형대 주변 매물정보 살펴보면 최소 8억 5천에서 9억 8천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3본동에 위치한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현재 마이너스 49%대 하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2644세대, 고층은 34층, 사용승률은 2010년이고요. 용적률은 269%, 검폐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군포시 3본동 1247, 바로 근처에는 금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당시 4억 9천에서 5억 정도 형성했던 매물이 무려 11억 9천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거리량과 함께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반면에 최근에 8억 5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10억 위에서는 고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경매정보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고요. 건물 면적 84제곱미터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17일입니다. 감정가 13억 대비했을 때 최저 매각가격 6억 6천 5백만원 기록을 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49% 하락률 기록 중입니다. 주변 아파트 매물정보 살펴봤을 때 최소 5억 5천에서 많게는 9억 4천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이편안세상 센트래빌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9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6%대 하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2815세대 코층은 33층 사용승인율은 2010년이고요. 용적률은 250% 검폐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오리로 801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안현초등학교 광명시립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지난 2016년 당시 5억원대 중반 가격을 형성했던 매물이 무려 11억 4백만원까지 두배가량의 상승이 나온 바 있었고요. 경매정보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서 건물 면적은 99제곱미터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9일 감정가 12억 대비했을 때 최저 매각가격 6억까지도 형성이 되면서 현재 마이너스 46%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 살펴봤을 때 최저 7억원에서 많게는 14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언제 매수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현지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죠. 부동산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1년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날 때까지 폭락의 정점을 맞이할 것이고 2024년부터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격을 체크를 해야겠죠. 우리 청년부동산 채널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 상단에 개시하여서 홍보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써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써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써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